We recorded. 그러니까 녹화했대. 나이스! 엔진 짱! 엔진 짱! 역시 이래야지 엔진이지. 괜찮아요 전. 그대로 유튜브 쇼츠에 올려주세요. 전 괜찮아요. 이거 실티 됐으면 좋겠다. 아니 그럴 리가 없어. 엔진 할 수 있잖아. 그쵸. 선우 최고. 믿고 있다고. 엔진 믿고 있다고. 이 쇼츠로 이제 유튜브 쇼츠 올리고 실티까지 가자. 틱톡까지 올리고. 선우 브이라이브 중 갑자기 뜬금없는 선테이션. 아니 그만해. 선테이션. 선테이션 어울려.